어머! 나 이 노래 너무 좋아해! 이건 마이크 이걸로 해야 돼! 제가 이전에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조에다 썼는데 이거 이거 가사가 안 들려요 시청자 여러분 완전 난 이거 완전 나 진짜 이 형이 완전 편에서 dance 아 멋있어! 기나의 앨범도 있어 따뜻한 손결에 향기가 너무나 노랜지 좁다 잠시 떠나보는 까만 꿈을 꿇는다 우리들이 바로 그때와 나 그 속에 있다 바로 그대와 나 꿈이라고 납득하긴 너무 지지하다 모르는지 더 지나칠 수 있는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다 이게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이게 진짜 깜짝 놀랄 수 있다 김태운유버파이 헤이 오! 오! 아 깜짝이야! 오! 아 깜짝이야! 아 뭐야! 자격증 나오는 줄 알고 엄청 설렜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돌아보면 내 어지로운 느낌다 내 머물 그대 모습 너무 익숙하다 돌아보면 내 어지로운 느낌다 시작하는 모습이 내게 익숙한데 모르는데도 지나치게 너무 익숙한데 돌아보면 그 속에 있는 눈을 바래 뭔지 모르는 기억들이 다 속악하네 뭔지 모르는 데 모습 너무 익숙해 늘어놓은 눈에 어지로운 느낌다 말을 걸어볼까 가슴이 두고 걸어 숨길 수가 없다 따뜻한 숨깨에 향기가 너무나 노랜지 좋다 잠시 다만 눈을 감은 꿈을 걸 우리 늦은 바로 그대 보았나 그 속에 있다 바로 그대 보았나 꿈이 다 오나 언제까지 하실까 나 너무나 진짜로 지나치는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다 늘지가 않듯 움직일 수 없다 그대 역시 그런 것도 쉽다 혁이 오빠 아우 다리 저 가랑이 괜찮아요? 찢어질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이 영상 준비하려고 원래는 커트를 엄청 했어요 자세가 쉽지 않아요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퍼스트 커트거든요 땀을 막 기워요 잘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랑 노래하는 배우들 히트송 6위 장혁의 헤이걸 T.J 왜 T.J예요? 노래방 아닙니다 T.J 팀 장혁을 줄여서 만든 이름이 이제 T.J 전 이 앨범도 아는 게 이때 그 1월 1월 지애인가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나온 게 헤이걸 헤이걸 뮤직비디오로 얘기하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약간 거기서 약간 날라리예요 날라리 느낌인데 이제 가다가 전지현 누나가 그때 뺨을 빵 때려 넣어서 보고 거기를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따라가면서 랩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맞아 기억나 기억나 반했어 날 때린 기자 네가 처음이야 나 전지현 누나도 진짜 좋아했는데 다 좋아했네요 그렇네 강수진 누나만 좋아했던 게 아니네 오 떼 떼 떼 떼 하하하 KBJ KBJ 너무나 아